소감수단을 사랑해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산복더위에 잠시나마 여러분의 기분을 풀어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대 제1회 구식코츠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보팀과 현배팀 서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정정히 당당이 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례 악수 한번 내주십시오 한번 안아주십시오 뽀뽀해주세요 간단하게 저희가 규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간봐요 형님 뒤로부터 갑니다 1타 남았고 마지막 1타 참기한 도전 나이스 이번엔 스리쿠션만 나오면 들려 스리쿠션 첫째로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일단 2층에서 대결할 우리 두 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 예 우리 그 창보팀에서는 이걸 준비해서 숙소를 와서 우리 2박 3일간 연습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1타 3피를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어르신은 어떤 각으로 임하게 되겠습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까기 경력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몇 년 안됩니다 까본 적은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4층에서 진행될 창보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층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4층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창보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창보팀 화이팅 벌써 이 기백이 느껴지잖아요 각오 한 말씀 창보팀 확실하게 이깁니다 경력 49년 49년 저기 탁구는 몇 년 경력 10년 아 10년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두 분이 화이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창보팀 화이팅 화이팅 박사 붙이세요 박사 아 각오가 대단하시군요 우리 창보팀 놀랍습니다 우리 이제 현배팀도 거기 굴하지 않을텐데 우리 창보팀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웃음 주식회사답게 응 우습습니다 아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제가 아 저희 네 알까기 월드컵 대표팀으로 지금 합숙하시다가 지금 어제 내려오셨습니다 아 재배를 위해서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선수가 있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층에 있는 우리 현배팁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구 선수에게는 저기 탁구 선수 네 경력 몇 년? 경력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지금 약간 쫄아있는 것 같은데 아 전혀 쫄고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질 것 같아서 쫄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년 당구 경력? 50년입니다 50년 자 이번에 현배팀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두 분이서 현배팁 화이팅! 화이팅! 자 이렇게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오늘 꼭 이기겠다는 당한 각오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측에서 전해드렸고요 2층 나와주세요 네 아 이 현배팁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그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두 팀의 대결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재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배 구식코츠를 잡아라! 자 준비하시고요 출발! 아 지하판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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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님 뒤로 부탁합니다 형님 뒤로 부탁합니다 원타 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돌아서 자리 잡고 나갔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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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동전 기회를 한 번입니다 아 실패 자 실패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자 4층 실패 있습니다 실패 4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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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또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가슴 뛰어오고 있습니다 지하판을 달려서 주님 부탁합니다 자 1타 나갔고 2타 나갔습니다 마지막 자리 바꿔서 3타 미니터 3등 야호 자 자 승번지 도전 성공 나이스 나이스 자 됐습니다 형 자 3번째 도전 자 자 치고 하나 둘 셋 치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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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자! 시간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발 무조건! 다시 실패, 실패! 실패 다시, 다시! 이제 거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보팀 탈락! 어쨌든 지금 창보팀의 1차 시기는 시간 초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해본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왔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4단계까지도 빨리 갔다는 거. 한 번쯤 더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현배팀 준비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현배팀의 도전 준비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출발했으면 빨라요, 역시! 출발! 아, 세졌습니다. 마지막! 자! 자, 4층 올라오세요! 자, 도전! 아,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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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 자, 도전! 1타! 2타! 마지막! 3타! 4층! 자, 도전!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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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아직 못해요. 1타! 3타! 4층! 자, 도전! 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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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테두리 봤어요, 테두리! 테두리! 아우!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30초 이상 남아있습니다. 1타! 2타! 1타! 2타! 1타! 1타! 나이스! 나이스! 자, 자, 자! 이번에는 스리쿠션만 나오면 됩니다! 스리쿠션! 자! 스리쿠션! 빨리 움직이! 그렇지! 자, 찾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아, 실패! 노란 봉을 맞추지 못하던데! 이거 막 서러운데요, 내가 막 서러운데요! 야! 야! 아,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쉽지 않네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창보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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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창보팀 시작됐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자, 3초, 4초, 5초 경과! 화이팅! 화이팅! 1타! 1타! 2타! 3타! 3타! 2타! 2타! 15초 경과 올라왔습니다!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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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시간이야! 그런 거예요, 이게! 준비성이 없습니다, 준비성이! 네? 빨리 뛰세요! 모자란 시간만큼! 너무 재밌습니다! 35초 경과! 1분 이내만 들어오면 됩니다! 2타! 40초 경과! 도전! 실패! 준비하셔야 돼, 아버지 준비하셔야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실패! 아직 마지막 한 번의 시위예요, 남은 수준! 경기! 1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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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알까? 실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 2, 8! 1, 2, 3! 1, 2, 3! 3, 2! 3, 2, 3! 2타! 3, 2, 3! 자, 도전! 자, 도전! 또! 또! 타임 오버!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제주도의 볼트! 출발! 빨라요, 역시! 1타! 2타! 4, 7! 2타, 3, 2, 3! 송국 벗어! 아! 바구니 모서리에 맞았어! 1타, 3, 2, 3! 대단합니다! 1타! 2타! 3타! 3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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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즉각 반응이 오네요! 3번째 찍었습니다! 아직 시간을 낸 겁니다! 시간을 낸 겁니다! 1타, 3, 2, 3! 4층! 자, 도전! 아! 실패! 실패! 실패, 실패! 3번째! 지금 협회는 3번째! 1, 2, 3! 잘하셨습니다! 1타, 3명! 4층! 자, 도전!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포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한 건 시간이 없어요! 1분 18초! 자, 빨리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쳤습니다! 하나, 둘! 셋자! 노란 공! 성공! 성공! 총쳐야 됩니다! 총쳐야 돼! 총쳐야 돼! 총쳐야 돼! 총쳐야 돼! 성공합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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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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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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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중간에! 나 뭐 현아 볼란나 쓰러질 뻔했지! 이기신 분들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긴 팀! 지금 여기 올라와서 4층 멤버를 팀을 처음 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그 맨날 하는 탑구 맨날 하는 이 당구인데 여기다 미션을 걸어놓고 또 이 네 명이서 이렇게 협심해서 하니까 이거 괜찮아요! 재미있고 박진감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경기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통신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자, 우리 도로의 복지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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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